좋은데 잡았지. 여기는 4군이야. 4군. 이제 보여드리자면 저기가 1군. 저기 앞에 시청광장 쫙 있고. 저기 숲 하나 보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여는 줄 갖고. 여기 쫙 있어야 돼. 여기 앞에 유흥거리. 그 다음에 여기 강하나 살짝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아파트 뒤로 가면 2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우리나라 치면 이태만? 그런 느낌. 저기 좀 괜찮아요. 여긴 조금 낙후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쩌면 여기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 메콩강.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여기 1군. 2군. 여기 4군. 약간 제가 있는 데는 한남북 느낌 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어제 현지 답사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 이 베트남에서 방송이 잘 된다? 그건 진짜 능력 인정해줘야 되겠다. 뭔가 순수 능력이 우니쿰님이 대단하다고 느꼈어. 쉽지 않아. 근데 어쩔 거야. 왔는데. 최선을 다 해봐야지. 인정? 인정. 왜냐. 우니쿰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최군님 근데 태국 생각하면 좀 텐션 낮을 거예요. 애들이 좀 텐션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우니쿰님. 텐션이 낮아도 여자는 있잖아요. 터키 그리스 가보세요. 방송도 안 돼요. 여자도 없어요. 말도 안 통해요. 갈 데도 없어요. 최상해나. 거기서도 방송이 있는데 뭐. 텐션이 낮아도 있는 게 어디야. 막말로. 내가 말해 태국을 처음 갔다. 그러면 이제 멘붕 오지. 어이구. 다 태국인 줄 알았네. 근데 나에게는 터키 그리스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베트남 학교는요? 베트남 학교? 베트남 학교? 아니요. 이건 유니폼. 아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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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니폼. 아 유니폼. 여기 무슨 이벤트 하는 유니폼이래요. 여기 직원분들인가봐. 어. 아 유니폼. 어. 아 유니폼. 아 유니폼. 음. 찾음. 아 유니폼. 아 유니폼. 아 유니폼이. 아 아 유니폼. 아 유니폼이. 아 유니폼이. 아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공짜로 돈을. 책을 빌려 죽인다고 도서관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기에 유니폼이래 되게 좋은 이스풀 이스크 아 북이 이스퍼텐트 포 아워 라이프 그래서 어 베이리 굿 이벤트 구주 세이 투더 생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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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BTS 오케이 와 생까만 땡큐 땡큐 스마치 오 캔에 아 오케오케 피처 피처 사진 찍자 에 에 코리안 유튜버 예예 코리안 유튜버 만국 롯게땡 카메라 아니 저기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어 저기 뭐야 젊은 애들 틱톡 찍는다 인터뷰 하자 여자애들 틱톡 찍는다 야 인터뷰 하자 인터뷰 하자 걷는다 걷는다 어 존나 무슨 평양화 있는 느낌 요단강 아니 이게 잠깐만 누가 이 아니 이게 분 아니 누가 걷는 어 이 분 걷는다 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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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자 아니 뭐하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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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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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아니 이거 어떻게 건너냐 이거를 아니 아까 여자 건너가는 거 너무 충격이었어 아까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스테이크 한번 진짜 뭔가 이거 근데 베트남 이거 적응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들 아 쌩 까만 도로 언제 건널 거냐고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은 못하겠어 내가 내가 좀 더 적응해보고 아까 행동 보도를 건너서야 유투브하기라고요? 내가 봤을 때 사망각같은데 뭐 한 건 없는데 왠지 왜 베트남 꿀잼일 것 같지? 뭔가 아 뭔가 태국이 유흥이었다면 뭔가 꿀잼은 이 나라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반나절밖에 안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오늘 저녁에 전북현대 축구 아시아 챔피언트 리그 예선전 요코와마 마리너스와의 한일전 제가 완전 응원 갑니다 그래서 이거 옷 입고 왔고 경기장 미리 가서 일본 서포터즈들 만나서 인터뷰도 좀 하고 할 거에요 근데 소스가 특이하다 이거 약간 허리인가? 음 내가 봤을 때 띵비에롱 내가? 나는 베트남을 얘기할 수 있을까? 난 그냥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말할 수 있을까? 아 shock 독도 같은 상황이야 아 저기 홍사 수비대가 있네 군인들 그래서 홍사의 날이 있네 우리나라처럼 독도의 날처럼 해가지고 permet 중국과 그 강호인 어우 우리 형님 깨어 있는분이네 근데 깨어 있는분들은 아는데 recommendation 여자들은 어디에 깨어있는거야? 여자여자니까 무슨 여자 무쇠 된거 같은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여자 무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주고 싶은 것 뿐이예요 엠씨는 제 퍼포먼스 아 엠씨 저는 코리아 엠씨 코리아 커미디언 첫 엠씨 아 내가 보여줘야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엠씨 보는거 보여줘야겠다 아 이건 제가 코리아 엠씨 예예예 예예 코리아 커미디언 그래서 너는 베트남 엠씨 내가 볼 수 있을까요? 예예 와 대본 베트남 대본입니다 예예 아 엠씨 스크린 아 똑같네 우리나라랑 그래서 엠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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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코바오입니다 아하하하 유캠 야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 조금 할 수 있어요 최고 최고예요 저는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예 하지만 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예 그래 한국어학대학교 조금 할 수 있어요 와 와 ans 너무 잘해 나도 아 아 오케이 아 저기 근데 가사가 있냐 이렇게 중독되는거 같애? 아 중독되는거 같애 왜이렇게 고맙습니다 하어 스매시? I will smash you But smash? But something is wrong 너를 부셔 It's something is wrong I will broken you 1분전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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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Come on Thank you We're here Oh smile smile wal ay months you've gone 문스타 어쩔 수 없어 고생하셨어요 문스타 생방송 좋아하니까 문스타 오늘 너무 감옥 인터뷰가 됐는데 날씨는 괜찮아요? 동남아에서 뛰는게? 적응이 좀 잘 돼요? 생각보다 첫날은 좀 괜찮았는데 조금씩 더 많이 스파하고 덮더라구요 지금 최군님 땀 많이 오시는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보시다시피 돼지라서 오늘 심판이 좀 전체적으로 판정이 전부가 때 좀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선수들끼리 뭐라고 좀 얘기했어요? 그거는 개의치 않고 저희는 이제 경기에 집중만 하다보니까 1대0으로 이겼지만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더 2대0, 3대0 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저희가 골 결정력으로 연습을 많이 하죠 근데 갑자기 왜 인터뷰해요? 아프리카TV잖아요 안 어울리게 그런가요? 아프리카식으로 해야죠 그런가요? 아 잠시만요 저 앞에 김상식 감독이 계시는데 배털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손은 들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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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생방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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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